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닝서버에서 구해요 소울부터 데미안하고 되나? 아 없네 기대할게 없는거 아닌가요 위대한 아카이로 하나 넘어 가격 커지도 않잖아 아 위대한 힐러 그나마 매그 시그가 비싸지 않나요? 아시 위대한 핑크핀 하나 위대한 블러드 퀸 하나 두개 아시 왜 이런 것만 나오냐 아 미래가 좋지 않다 다음 캐릭터 제노 제노는 위대한 있나요? 아 데미안 한번 되네 근데 조각이 왜 이렇게 없냐 여기는 야 하단 말아서 그러나 베스 씨큐 57 카리아이 힐러 벨로 안나오고.. 줄라이 발레이오 안나오는거 같은데 어 나온거 아닌가? 아 피에르 아 위대한 시그너스 하나 소소하네 소소해 플레드 모카디 차트 파쿨 매그너스 안나왔구요 안나왔구요 담바루 아 위대한 담바루 골고루 하나씩 먹는 기분인데 마지막 수데미 루시드 수 데미안 루시드 윌 박수 윌 얼마냐 가격 한번 보자 위대 위대한 아 소소하네 20억 메인이죠 사실 이 캐릭터가 메인이긴하지 이 요거는 지닐로와 둠킬이 있습니다 아카이로드 다음 힐다 위대한 위대한 블러드퀸 하하 위대한 블러드퀸 하나를 모네루와 핑크빛 하푸른 초록색이어서 바로 티가 나잖아 위대한 피해라 발레 하아 발레 뒤에가 죽였는데 위대한 벨로마라 벨로마라 아 발레운 개많은 아 이제 시작인가요 아씨 매그너스 매그너스도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아씨 안나왔네 위대한 열다섯개 가자 여기가 중요하다 열다섯개 아 그러면 아 시그너스 얼마 안하자 안나왔구요 다음 소 어림도 없구요 재미야 아 어림도 없구요 아 근데 요정도면 하나 뭐라도 하나 꺼져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나왔구요 아 진짜 하나 먹어야되는데 아이 너무하네 아니 여기서 하나 나와야되는데 여기서 하나 나와야되는데 여기서 하나 나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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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 나와야되는데 아니 왜 안나오냐 벌써 세번짼데 나만 운이 없는 것인가 아 아 쇼고 집어넣으면 아주 깔끔해지는데 강의가 아 위라나 말고는 의미없잖아 열심히 매일매일 보스를 돌아 먹은건 20억이로군 아 아쉬워 위라나 나오고 위안을 삼아야겠지 다음엔 잘나오기를 다음엔 잘나오기를 다음엔 잘나오기를 다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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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 가상자